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특이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특이한 친구들이지는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트반 친구였던 한 아이가 보성, 벌교에서 광주까지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벌교하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친구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사투리가 대세라고 합니다. 사투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투리를 쓰면 굉장히 큰 흉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모든 수업에 잘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한 수업에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수업은 바로 국어시간입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은사입니까?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어를 담당하시고 가르치셨던 선생님 존함이 김수봉 선생님이셨습니다. 수필도 쓰셨던, 또 국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꼭 수업시간에 들어오시면 벌교에서 올라온 유학원 그 친구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책을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늘 긴장하고 수업시간에 책을 읽곤 했는데 읽을 때마다 혼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무덤가에 앉아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읽었냐면 한 소년이 매똥가에 앉아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고? 사투리에서 잘 모르죠. 무덤을 전라도에서는 매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다가 늘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던 대로 습관처럼 무덤을 매똥으로 읽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매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무덤을 무덤이라고 읽었었는 반드시 무덤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되었지만 읽다 보니까 한 소년이 매똥가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던 것들도 잊지 못합니다. 풍습이며 관습이며 또 언어, 언어적인 습관마저도 잘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베를린에 오신 지 40년이 다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또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미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것 같은 그 어렸을 때의 추억들, 아주 세세한 기억들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은 혼자서 생활하거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 돕는 협력자가 세상에 존재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라고 표현하고 가장 작은 조직의 사회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회 또한 교회라는 조그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사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통용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삶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고 하나의 관습과 하나의 습관과 하나의 언어적인 습관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삽니다. 같은 산, 같은 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동네에 산다는 것은 이처럼 특별한 것입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모르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둘이 남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부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같아 될까요? 왜 같은 모습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즐거움에 같이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슬픔을 겪고 같이 울기 때문에 얼굴의 모습들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은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 성향도 갖고 있고 비슷한 얼굴 생김생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이루는 좋은 혹은 특별한 경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처럼 교회들도 각각 다른 관점들과 생각들과 또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회의 교단이나 각각의 교회의 어떤 틀을 이야기할 때 전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변하지 않는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사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정복정책은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자국 군대의 향수병을 치료하고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인과 결혼하고 또 함께 그 지역을 점령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로마의 아름다운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도시를 건설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도 고대 도시인 가이샤라 빌립보가 소재하고 있던 그 지역만큼 아름다운 지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도 고대 도시가 존재했던 가이샤라 빌립보만큼 풍부한 물이 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이 도시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헐먼산 끝자락의 소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팔리스타인 북쪽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지명이 가이샤라 빌립보가 아니라 로마 점령 당시에 로마는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 빌립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빌립보라는 지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빼앗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울창한 수풀도 있고 좋은 공원도 있으며 더더군다나 큰 신전이 있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신전터가 있습니다.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혹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성경의 곳곳을 볼 수 있는데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곳을 가면 큰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의 한쪽에 신전들을 모셨던 절벽과도 같은 곳에 신을 모셨던 둥근 모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곳에도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거나 그 모습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보면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까지 이런 통로로 쭉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는 사람을 그 물에 던져서 신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물에 바쳐서 시체가 떠오르면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고대 가난한 사람들이 봉오리와 봉오리 사이 또 언덕과 언덕 사이에 페니키아의 신, 바알신을 섬겼던 신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표현했던 펜신이 바로 그 신전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실 가이샤라 필립보의 옛 이름도 펜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페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차가자간 바로 그 지역이 아마도 예수님이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잠시 피해서 조용하고 한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잠시 쉴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 휴식의 공간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아마도 눈 덮인 혈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산을 바라보면서 바할신이나 펜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깎아 놓은 또는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재미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위대한 인물들과 연관지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새 시대를 알리는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위해 진실하게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던 예수님의 시대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개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굴욕과 멸망으로 끝나는 막다른 골목으로 또 막다른 낭떠러지로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와 항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희망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도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과 기족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목격했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관해 생각한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메시아, 세상의 빛,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혹은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12월에 오신 성탄절이 있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 명의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구 문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으며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던 인간 예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베를린, 혹시 독일 땅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요, 승천이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안고 영원히 사시며 그들의 백성을 위해 충고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었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교사였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압니다. 사단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죄를 완전히 박멸하러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연관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동안 다른 제자들과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경험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곰곰이 고민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을 때 이미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당황해서 그저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답은 감정에서 감정이 들떠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오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에 오신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탄생을 통해 그의 나라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칭찬하고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믿은 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대답은 베드로의 지성, 이 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게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들려고 했던 놀라운 게시를 위한 기초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결과로 그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반석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견실한 바위입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강해지고 그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성이나 요새와 같이 잠시 잠깐 있어졌다가 없어질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제자들에게 게시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교회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온전하게 존재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돌더미가 그 잔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들고 사단의 어두운 왕국에 태양하며 싸우며 전진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크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교회의 구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메시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되어진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지대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수천명이 전도하고 수천명이 인도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가 이르면 스스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나 교인을 등록시키는 것이나 교회를,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 되도록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며 나는 그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추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이제 추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크고 놀라운 복이며 큰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